베네핏의 발견 베네핏의 즐거움 프리듬 베네핏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임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벌써들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무야호 푸하 객 뭐죠 객 깜짝 놀라신 건가요 푸하하셨고 또 푸하푸하라고도 하셨고요 쿵짝짝 쿵짝이라고도 하셨는데 어떤 리듬일까요 쿵짝 쿵짝 우리 또 진짜 많은 분들 입장에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요즘 날씨 같으면 진짜 이제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이 한계째 다다랐기 때문에 다들 떠나고 싶고 외출하고 싶고 캠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 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특히 요즘 들어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캠핑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캠린인데요 이게 저에게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캠핑이 조금 먼 존재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장비들도 굉장히 무겁고 이걸 챙겨서 가면은 야심철 캠핑 준비했는데 막 치고 하다 보면은 이미 다 끝나 있고 짐 다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예안님처럼 지금 많은 분들도 지금 공감을 해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진짜 그 캠핑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정말 귀한 시간 내가지고 열심히 캠핑을 떠났는데 또 막상 도착해서 이런 장비를 세팅하고 설치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캠핑이다 캠핑 갬성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갬성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소개해드린 브랜드 유킵입니다 그래서 유킵과 함께라면은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챙겨서 가볍게 캠핑을 즐기신 분들을 위한 독일 브랜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정리하시고 여유롭게 휴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는 것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유킵은요 가벼운 캠핑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독일 캠핑용품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한국에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유킵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또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호우님이 예뻐요 샌드 컬러인가요? 맞습니다 보는 눈이 있으시네 너무 예쁘죠 설치 쉬워 보이는데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볍고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독일, 오 독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독일 브랜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럽 브랜드인데 가격 실화인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가격 보고 너무 놀린 게 저희가 프리즘 베네핏에 찾아온 만큼 가격적인 베네핏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나보시는 가격은요 국내 최저가 그러니까 정말 착한 가격, 베네핏 있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께만 또 보여드리는 저희 프리즘 단독 선 런칭 제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아까 알아보셨어요 우리 고객님이 알아보셨어 벌써 신상은 다르거든요 2022 최신상 특별 선 런칭 제품도 있으니까요 오늘 기대 많이 하시고요 오늘의 베네핏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베네핏 여러분 유킵 전 제품이요 무려 30% 할인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10% 추가 할인 쿠폰을 저희가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쿠폰 다운로드 하시게 되시면 이 금액에서 더 할인된 금액을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5월 9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희가 열어드릴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보고 계시는 원터치 자외선 차단 비치 팬트 스피디고요 저희 두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페트럴 컬러 그리고 신상의 샌드 컬러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가격 119,000원 정가인데 오늘 30% 할인 쿠폰에 저희 쿠폰 10%까지 추가 더하시면요 오늘 74,970원 거기다가 2022 최신상 뉴 컬러 샌드 컬러 프리즘 단독으로 선 런칭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직 프리즘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지금 라이브를 제외하고는 이 색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미리 얘기했지만 얼리어답터 분들 얼른 얼른 겟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접이식 캠핑 의자 록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8만 9천원에서 오늘 30% 플러스 10% 쿠폰 할인 받으시면 5만 6천 5만 6천 70원으로 득행 가능합니다 네 거기에 여러분 접이식 알루미늄 경량 캠핑 테이블 리버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7만 9천원인데 여기에 할인이 들어간 30%의 쿠폰 10%까지 들어가면 4만 9천 770원 5만원도 안 해요 맞아요 거기다가 우리 또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고요 채팅창에 구매 인증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총 3분을 추첨을 할 거고요 그분들께는 패블리 브레드보드 토스트 집게 세트 이거 3만 5천원 상당인데 이거까지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정해 드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빵순이분들 빵돌이분들 집중해 주세요 저요? 저도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토스트라든지 빵가루 이렇게 올려놓으면 빵가루 뒷처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짜란 열면은요 여기 아래 빵가루를 다 받쳐줍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뒷처리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우드 트레이 같지 않나요? 맞아요 우드 트레이 같기 때문에 주방에 놓고 쓰시기도 좋고 캠핑 가셔서 여기에다가 그냥 커피랑 빵 하나만 올려놔도 감성 그대로 맞아요 진짜 여기 한번 테이블에 위치해 있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감성이 올라가고요 특히 좋은 거는 저희가 또 내구성도 좋아요 디자인도 예쁘지만 굉장히 견고한 우리 또 대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집안 인테리어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화이트 톤에 이 우드 톤으로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방에 올려만 놓으셔도 우리 주방의 품격과 인테리어가 격상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냥 구매만 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거 받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매 인증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설치하는 것도 보여주시나요? 라고 했는데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몇 번이고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 제품인데 진짜 싸다 국내 최저가입니다 아 맞아요 국내 최저가라는 거 여러분 네 거기다가 오늘 샌드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가서도 절대 못 보실 거고요 오늘 프리즘에서 선 런칭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제품 그리고 저희가 소개를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리포트랑 브랜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우리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또 내가 오늘 구매하는 이 브랜드가 나에게 휴가를 맡길 만큼 정말 믿을 만한 브랜드인지 네 저희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시간에 어떤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빠르게 보여드리는 시간인데 저희 긴 말 필요 없이 일단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텐트 펼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새 보셨어요? 아 저 너무 빨라가지고 새다가 놓쳤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거기에 의자 보시면요 간결하면서도 실용적이잖아요 보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소개를 드릴 텐데 일단 텐트 자체도 보시는 것처럼 저 이름 그대로 굉장히 스피디하게 빠르게 쉽고 간편하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캠핑하면은 우리 또 텐트가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에너지를 텐트 설치하는데 쏟을 필요 없이 정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일상에 여유를 더하는 브랜드가 바로 네 그냥 녹아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유럽 현지에서도 사용하는 브랜드라서 몸집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 지금 또 KIMS님이 엄청 편하겠네요 진짜 편해요 여러분들 일상에 그냥 하나 하나 여유로움 다른 기존의 텐트들이 사실은 구매하는 것부터 또 짐을 챙기는 것부터 또 막상 가서 설치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텐트는 진짜 너무 쉽고 간편하면서 그럼요 또 실용적이까지 하다 보니까 오늘 진짜 가격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최신상 우리 또 선 런칭하는 단독 제품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저희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품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제부터는요 저희가 제품을 밀착해보는 줌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줌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제품 원터치 자외선 차단 비치 텐트 스피디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자 이 제품은요 여러분 사실 캠핑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텐트잖아요 맞아요 설치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게 이 텐트인데 사실 설치가 간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캠핑에 가서는 이 텐트가 곧 집이고 여기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튼튼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희 굉장히 경고하고 내구성까지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우산 같은 거 펼칠 때 그거와 같은 적고 펴는 그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쉽고 간편하게 그냥 펼쳐주시고요 당겨만 주시면 설치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 이름처럼 그냥 스피디네요 네 맞아요 아주 빠르게 간편하게 거기다가 우리 텐트가 사이즈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이 또 설치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 맞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떤 분이 빨리 감기 아니라고 해주셨는데 빨리 감기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간편하다는 거 스피디예요 이름 자체가 우리 홀리모리님께서 구매 인증 넘버 없이 샀어요 감사합니다 넘버가 없으시다고요? 혹시 홀리님 넘버가 안 나오셨나요? 아니면 저희 따로 어떻게 인증해주셔야 받아가실 수 있는데 받아가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맞아요 이왕이면은 구매 인증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거 오늘 추첨을 통해서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치지 마시고 이 사은품까지 한번 득템하실 수 있도록 구매 인증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어떤 분이 통풍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통풍도 통풍인데 바람이 이제 우리가 바닷가나 이런 데 가면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맞아요 근데 설치가 이렇게 쉽고 빠르게 끝나는데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걱정하기도 하잖아요 보통 맞아요 많이 또 염려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 고정시킬 수 있는 모래주머니와 말뚝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저 웬만한 그 비바람 강풍에도 끄떡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통풍은 잘 됩니다 잘 돼요 일단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진짜 놀고 난 후에도 그냥 간단하게 접으면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 굉장히 편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었을 때도 정말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좋거든요 접은 상태의 제품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접은 상태 제품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볍다는 거 아니 가벼워요 일단 가볍고 그냥 들고 다니기에 여성분들도 불편함 없이 그냥 갈 수 있다는 거 진짜 그냥 제가 한 손으로 들고 있잖아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너무 예쁘고 아까 좀 바다 느낌 난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색상 그리고 여성분들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게 저희 대표님한테 여쭤봤을 때 키가 158인 여성분들도 무난하게 정말 어려움 없이 펼치고 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간편하게 딱 설치하셔도 빨리 감기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편하게 설치했다가 다시 접기 정말 편리하죠 이렇게 그냥 우리 일상의 하나의 여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또 무거운가 아니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게 들고 와서 가볍게 펼치고 가볍게 접어서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터치 텐트 접는 거 어려워서 좀 화나는데 이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터치 텐트가 여러분 쉬운 장점도 있지만 접는 것도 힘들고요 견고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오! 아니 언제 이동하셨어요? 네 지금 저는 이 텐트 안으로 직접 체험을 하러 들어와 봤는데요 일단은 성인 남자가 이렇게 딱 있어도 전혀 작아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지 않나요? 그러게요 길이 자체가 굉장히 여유로운데요 저희가 2m 그리고 1m 50에다가 높이도 1m 15cm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게 성인 남성 당연히 가능하고요 커플이신 분들도 남녀가 같이 이렇게 들어와도 좋고요 우리 3인 가족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충분히 여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층고가 굉장히 높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키가 183이거든요 이렇게 다리를 뻗어봤을 때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또 커플끼리 오시는 분들이 또 나만의 휴식 공간을 갖고 싶어서 프라이빗한 거 원하시잖아요 그럼 뭐 하죠 안에서? 안에서 뭐라 하길래? 잠을 자고 아니 안에서 뭐라 하길래 프라이빗이 필요하죠? 편안하게 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직 많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저는 괜찮아요 저희 한강 가니까 이렇게 많이 쉬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앞에 전면을 또 프라이빗하게 가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또 양쪽에 그리고 뒷면까지 3면이 통풍구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나만의 프라이빗인가 공간은 갖고 있지만 동시에 바람 잘 잘 불도록 이 통풍구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진짜 좋은 거는 또 여름에 모기가 진짜 많잖아요 모기까지 여러분들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맛까지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맞아요 이제 모기기피자 챙겨 다니실 필요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여러분 딱 보시는 것처럼 컬러감도 그렇고 딱 통풍도 잘 돼 있고 하는데 이게 사실 시원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비치텐츠다 보니까 맞아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당연히 가능하죠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자외선 차단제 얼굴이랑 피부에도 바르시지만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SPF 50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와 그래서 완벽하게 자외선 A, B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실 때 그렇죠 웬만한 자외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성분들도 선크림 바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굳이 안 바라도 되겠네요 굳이 안 바르고 모자 하나 딱 쓰시고 아니면 선글라스 하나 껴주시고 딱 문 닫은 다음에 그렇죠 편안하게 낮잠 주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놀 땐 놀고 맞아요 약간 좀 자야 된다 지금 낮잠 시간 할 때는 그 토글로 이렇게 닫아서 주무시면 된다는 거 네 우리 스페이시님께서 키가 몇이세요 했는데 저는 키가 183이거든요 183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컬러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단독이에요 맞아요 오직 저희 프리즘에서만 첫 스타트라는 거 얼른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큰 우산인가요 펼치고 젊는데 총 1분 컷 실제로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친구들끼리 약간 경쟁해서 하면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한 30초만 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0초만 해도 빠르면 정말 빠르게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 샌드 컬러는요 프리즘 단독 선 런칭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에요 그리고 지금 뭐 딴 데서 구매하고 싶으셔도 아마 찾아보세요 안 돼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희가 컬러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저희가 밤이어가지고 맞아요 컬러감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저희가 디자인이라든지 컬러감을 영상으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니 햇볕을 받으니까 더 예뻐 더 예뻐 너무 예뻐요 진짜 저희가 지금 페트롤 컬러가 나가고 있어요 이야 근데 진짜 여름에 어울리는 딱 그 컬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유러피안의 그 감성이 녹아들어서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오 그냥 어디에든 무난하게 어울리는 컬러인데 네 맞아요 자연의 내추럴한 초록색과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아니 컬러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인트들도 다 잘 너무 살려주셨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사실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컬러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SNS 우리 인별그램 사진답이다 인별그램에 올려야죠 맞아요 인별그램도 올리고 뭐 사실 브이로그 같은 경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그 딱 말씀드린 와중에 샌드 컬러 딱 나옵니다 아 맞습니다 인별그램 최적화된 컬러 아 진짜 우리 2022 신상이에요 최신상으로 출시가 됐는데 국내에서 지금 프리즘 단독으로 선 런칭한 컬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 저기 들어가서 사진 찍고 싶네요 아까 저 찍어주시고 그랬어요 아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저기에다가 우리 전구 달록달록 이렇게 해놓으면 더 예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이 감성으로 여러분들이 꾸며보시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페트롤 컬러도 물론 청량감 있고 여름 컬러로 좋아하시지만 이거 유행 안 타고 저희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차분한 무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샌드 컬러로 한번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구매 인증을 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와 다들 구매 인증 너무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금 SK 스카이 님이 원터치로 캠핑 입문할까 했는데 이 제품 편하도록 좋아 보이네요 너무 좋죠 제가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가벼워요 아까 지금 예아 님도 들으셨지만 제가 옆에 들고 있는데 진짜 제 앉은 키보다도 작잖아요 네 이 어깨 높이도 안 오거든요 굉장히 편하네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에? 1분 안에 가벼워 그냥 여러분 큰 우산 크지만 우산보다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도 이게 진짜로 차 따로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SUV 같은 거 없으신 분들도 어깨 두척하고 이렇게 떠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약간 느낌 있는데요 있죠 가야 될 거 같은데 굉장히 감상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강 가면은 이렇게 돗자리 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돗자리 아니에요 돗자리 갬성 없어요 그리고 자 유킵으로 가셔야 돼요 저도 지금 지난 주말에 그리고 아까 운전하고 오면서 한강을 봤는데요 이제는 돗자리를 까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그렇죠 대부분 다 캠핑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는 갖고 계시거든요 네 또 우리 한강 나들이 가시는 분들 아니면 뭐 특별히 우리 코시국 때도 그랬지만 그렇죠 그렇죠 집 앞에 그냥 정원이나 옥상 같은 데 설치만 하셔도 네 굉장히 그 캠핑의 느낌과 그럼요 감성을 만끽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 남자친구 남자친구 한강 갔는데 딱 돗자리 깔면은 어? 눈부셔 오빠 어떡할 거야 맞아 맞아 어떡할 거야 이럴 때 딱 유킵으로 딱 간편하게 그럼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진짜 다 같고 1분만에 이게 사실 되게 간편하거든요 맞아요 1분만에 하면 어머 하트 뿅뿅 사고 싶다라고 지금 하셨는데요 색깔이 영롱하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네 저희가 컬러는 지금 두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 컬러로 저희가 또 굉장히 자연과 잘 어울리는 무드 페트럴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차분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2022 최신상 우리 프리즘 단독으로 선런칭하고 있는 네 우리 샌드 컬러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저희가 계속 칭찬하지만 네 가장 좋은 건요 가격이에요 맞아요 가격 여러분 텐트, 의자, 테이블 모두 구매해도 20만원이 안 돼요 진짜 착하죠 지금 저희 텐트 가격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스피디 같은 경우 정가가 119,000원 이것도 착한 가격인데 오늘 7만 4,970원 진짜 최대 할인 받으시면 7만원대로 겟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모자 필요한 거 하나 구매하셔도 좋고요 이왕이면 세트로 다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오직 프리즘 선런칭이잖아요 이 컬러 가져가 보시면 좋고 저는 가정이 있으신 분들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고 나가기 좋잖아요 네 아이들 위해서 구매하셔도 좋고 선물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와 가격 해자네 라고 지금 가격 때문에 놀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맞아요 이걸 여기서 보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방고파님이신가요? 배고파님 배고파님 저희도 배고픈데요 배고파요 네 우리 배고파님께서 아마 또 유킵을 이미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실제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고요 네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 그 제품을 저희가 국내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오늘 배너핏 있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세 가지 다 하셔도 20만원이 안 되고요 그렇죠 단독으로 필요한 거 개별적으로 구매해 가셔도 정말 합리적으로 개탈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가져가세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국내 최저가에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럽 브랜드인데 네 사실 저희가 계속 실용적이고 가볍고 튼튼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유럽 브랜드입니다 맞아요 유럽 브랜드인데 가격이 너무 좋다죠 진짜 저희 텐트 크기 질문 주셔가지고 이거 답변드리고 다음 제품 넘어가 볼게요 텐트 크기는 제가 아까 실제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 성인 남성 그리고 커플이 들어가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고요 그렇죠 길이 자체가 저희가 2m 그리고 1m 50 그리고 높이가 1m 15cm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여유로워서 가족분들끼리도 좋고요 연인끼리도 너무 좋죠 맞아요 저는 혼자도 좋습니다 혼자도 행복해요 네 우리가 텐트를 만나봤는데 네 이어서 저희가 앉아있는 접이식 캠핑의자 록시도 한번 만나볼게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유럽 현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록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집이 있고 난 좀 덩치가 있다 난 여유로운 의자가 좋다 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캠핑의자에요 맞습니다 정말 이 넉넉한 사이즈로 간편한 휴대까지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성인 남자가 앉아있는데도 이 양 옆쪽에 여유로운 공간이 있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자리가 많이 남아요 실제로 옮겨보면 그러네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네 앉아도 돼요 물론 뭐 굉장히 좀 약간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같이 앉는다고 무리가 안 되는 게요 얘 같은 경우는 최대 120kg까지 맞아요 거기다가 넓이가 51cm이기 때문에 네 저처럼 약간 왜소한 남자들 당연히 여유롭고요 네 서양 분들 그리고 우리 유럽인들도 충분히 풍채랑 특히 하체가 되게 크시잖아요 네 여유롭게 앉을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넓이가 굉장히 편안하게 충분히 넓은 51cm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캠핑 가다 보면은요 네 우리 외에 의자 이렇게 앉아 있으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의자에 낑겨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속 이렇게 구겨 넣어 맞아요 맞아요 약간 요렇게 구겨져 보는 사람이 되게 약간 불편하지 않아 굉장히 많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 넓이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여러분 저희 록시 같은 경우는 51cm 크기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게 또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저희가 지금 여기도 지금 바닥이 되게 고르지 못하거든요 울퉁불퉁하다 보면 네 좀 내구성 안 좋고 좀 약간 저렴이 버전들은요 그렇죠 이렇게 흔들리고요 약간 이런 상태로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예능 같은 거 보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희 제품은 보시면은 이 넓은 바닥면으로 인해서 바닥이 넓어요 바닥면과 이 접착면이 넓기 때문에 견고하고요 흔들림이 이렇게 흔들어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 자체로 안정감 있게 앉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네 사실 이제 흔든다고 말씀드렸는데 120kg까지 견딥니다 여러분 그만큼 견고하다는 거 좀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점은요 그렇죠 여러분 딱 보시면요 따란 따란 이거 지금 이런 저희가 병을 준비했어요 병을 옆에 딱 컵홀더에 앉아 컵홀더에 앉아 들어왔어요 컵홀더가 있어요 컵홀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음료라든지 뭐 사실 캣맥 같은 거 하나 드실 때도 쏙 하고 그냥 보관하시기가 좋아요 네 따로 이렇게 테이블 챙겨가는 게 조금 번거롭다 그렇죠 오늘은 차 안 가지고 가고 그냥 가볍게 의자만 챙겨서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컵홀더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또 플러스로 병 따기까지 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맥주는 병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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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스 한번 할까요 치열스 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음료로 치열스 하고요 이렇게 음료로 치열스 하고요 저렇게 딱 한번 따볼게요 소리 봐요 와 이거 모락모락 나오는데 이게 바로 캠핑의 묘미죠 묘미죠 한 잔 먼저 마시겠습니다 전 아직 따지 못했어요 이야 아 짠 진짜 좋다 맥주가 아닌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게 확실히 캠핑 나와 있다 보니까 와 먹는 맛이 달라요 네 그리고 잠깐 보관할 때는 저희 컵홀더에 이렇게 쏙 하고 넣어 놓으시면 되죠 네 쏙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사실 병딱이 있는 거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우리 가서도 내가 보여줄게 뻥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진짜 힙하고요 그렇죠 트렌디하고 인싸 되시는 거예요 이거만 있으시면 그래서 다른 거 이것저것 챙기지 않으셔도 다 얘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캠핑으로도 좋지만 낚시 의자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낚시 의자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앉아서 뭐 사실 저희가 꼭 캠핑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불멍 그렇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가만히 하루 종일 편안하게 앉아서 휴식 취하고 멍 때리고 있어도 좋아요 그렇죠 지금 음료수는 테이블에서 쏟을 수 있는데 컵홀더가 있는 게 되게 안심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테이블에 있다 보면은 우리 또 캠핑 가면 먹을 거 많아서 자리도 없고 이런데 그럴 때 딱 여기에 꽂아주시는 거죠 진짜 그래서 또 지금 우리 고객님께서 다 챙겨갔는데 병딱이 없으면 짜증나는데 그거 알아요 근데 그 와중에 숟가락으로 딸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못 따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때 곤란해지거든요 진짜 그렇지만 다 센스 있는 의자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실용적이면서 모든 걸 갖춘 의자를 오늘 여러분들 5만원대에 겟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커플템으로 이렇게 같이 두 개 정도 맞추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유럽 분들의 감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여러분 의자 보시는 것처럼 컬러도 너무 예쁘고 오 너무 예뻐요 이 진짜 자연과 잘 어울리는 굉장히 예쁜 청년감 있는 또 여름 컬러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무난하기 때문에 굳이 너무 또 트렌디한 컬러 쫓아가다 보면 유행 지나면 촌스러워서 못 쓰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유럽인들한테 이미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 네 인정받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유럽향 컬러 감각까지 같이 가지고 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조금 알아본 건데 네 저희 캠핑 페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어마어마했다고 인기가 거의 완전 작년에 했어요 맞아요 난리 났다고요 왜냐하면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브랜드였던 거예요 거기에 컬러감 너무 독특하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 여기에 선런칭으로 샌드 컬러까지 와 진짜 이 조명까지 같이 더해지다 보니까 너무 은은하게 잘 어울리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끔찍한 신상이네요 상상이네요 아 상상의 신상이네요 라고 하는 줄 알았네요 신상 사고 싶은 게 아니죠 신상 제품이 있다 보니까 샌드 컬러 신상 좋아하시는 분들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음료 마시고 또 간편하게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 너무 좋고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손으로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다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얘기하다가 쏟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냥 사이즈가 뭐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컵은 다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안착하시고 만약에 여기에 뚜껑이 있다 그럼 여기 옆에 병 따개가 딱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따서 바로 마시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와 진짜 편안하게 간편하게 동선도 간편하다는 거 네 저희가 진짜 이렇게 캠핑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집에다가 아니면 옥상이나 정원 같은데 그냥 이 자체로 설치하고 이렇게 감성 지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냥 감성 숲 바라보면서 근데 오늘 가격이 정말 착하잖아요 맞아요 최대 할인 받으시면 5만원대로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진짜 커플템으로 무조건 하세요 자 여러분 저비시 캠핑의자 록시는요 넉넉한 사이즈와 간편한 휴대와 편의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가격까지 착해요 가격이요 5만 6천 70원이에요 진짜 와 이 편한 의자 모든 걸 갖춘 진짜 완벽한 의자를 오늘 5만원대에 득템할 수 있다 보니까요 이럴 때 여러 개 가져가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커플용으로 두 개 가져가셔도 좋고요 네 가족 구성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뭐 3, 4개 가져가셔도 가격적으로 충분히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SK님이 여자분이 마르신 건가요 의자가 커 보이네요 말랐어요 기분 좋죠 엄청 말랐어요 근데 사실 너비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cm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거 한 뼘 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저희 강아지랑 같이 앉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의자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우리 세 번째 제품도 같이 만나볼게요 네 접이식 알루미닌 경량 캠핑 테이블 리버티 제품도 지금 앞쪽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앞쪽에 있어요 얘는 여러분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휴대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희 무게 자체가 1050g 그러니까 약 1kg밖에 하지 않아요 네 초경량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초경량 정말 초경량 아 진짜 초경량 굉장히 좋은 거고 저희가 한번 볼게요 짜란 짜란 지금 제가 한 손에 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오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실 수가 있고요 네 설치도 간편해서 이렇게 앞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꺼내서 이렇게 펼쳐만 주시면은 끝이에요 네 예완님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테이블인데 그냥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가벼워요 이게 이렇게 변신하는 거예요 정말 가볍습니다 정말 가볍고 지금 계속해서 구매 인증 올려주고 계세요 네 지금 어떤 분은 추가 구매까지 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초경량 테이블 저희가 새로 출시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여러분 사실 캠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트래킹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이킹이라든지 야외활동 같은 거 하실 때 간편하게 그냥 가지고 다니시다가 딱 그 자리에 놓으시고 이렇게 세팅해서 간단한 다과 같은 거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얘가 체계적으로 설계된 캠핑 가니 테이블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견고하고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한번 흔들어 볼게요 흔들리지 않은데 편안함 이게 뭐 넘어지거나 누가 봐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높낮이가 맞지 않는 느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불안정한 느낌 없이 그러니까 위쪽에는 흔들릴 수 있는데 지금 흔들어 봐도요 이 아래쪽에 다리 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고 정말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잡아주거든요 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 자체도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걸 올렸고요 그렇죠 여기에 뭐 버너라든지 다른 거 올리셔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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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지탱할 수 있는 무게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캠핑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네 테이블은 많을수록 좋아요 테이블은 많을수록 좋고 특히 이런 가니 테이블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꼭 메인 요리가 아니저도 손님이 온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우리 아침에 가볍게 커피라든지 아침 식사할 때 이런 가니 테이블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하나 챙기는 것도 짐이고 일이죠 무거웠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1k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혹시 뭐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1kg은 그냥 우리 핸드폰보다 조금 더 무게는 사이잖아요 네 그냥 얹어 가시면 돼요 부담없이 여러분들 캠핑 가실 때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지금 구매 인증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에이 샀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어서 또 샀다 저도 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매 인증 번호까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소개해드리는 오늘 새 제품 다 구매하셔도요 20만원이 안 됩니다 와 개별적인 가격도 너무 오늘 또 베네핏 있는 가격이잖아요 네 그런데 세 가지를 다 합쳐도 20만원이 안 된다고요 아 저희가 캠핑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사실 텐트 같은 거 알아보시면 100만원대만 그렇죠 20만원대 하나도 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뭐 유명하지 않은 제품도 아니고 이미 유럽에서 인증받고 그렇죠 많은 사랑을 또 받고 있는 제품을 오늘 또 국내에서 정말 좋은 그쵸 그렇죠 그렇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샌드컬러를 오늘 저희 프리즈메에서만 선 런칭하는 제품이니까요 오직 다른 데서 만나보실 수 없고 오직 이 시간 우리 프리즈메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샌드컬러가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높은데 저도 약간 좀 그런 선 런칭이라고 하니까 빠르게 내가 먼저 인증하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선 런칭 제품들 패션도 그렇고요 막 줄 서서 겟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이 여기서 저희는 편안하게 이 시간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여러분 의자 빠지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록시 같은 경우에는요 5만 6,070원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차박 캠핑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조그만 해도 들어가겠네요 했는데 맞아요 요즘에 뭐 SUV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캠핑을 하려고 일부러 차를 바꾸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라이프 스타일로 즐기시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추가로 무겁지 않고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구매하셔서 캠핑 가끔 가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트렁크만 있어도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라이브 좀 구매 인증 해 주시는 분들 저희가 세 분 추첨 할 거예요 자 패블릿 브레드보드 토스트 집게 같이 증정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일단 너무 예쁘죠 컬러 자체가 요즘에 우리 그 오늘의 땡 어플 같은 게 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인테리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화이트 톤에다가 저희 보시면 이렇게 그냥 우드 톤으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네 저희가 대나무로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주방에 놓고 쓰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은 그냥 이거 한번 제가 오픈해 볼게요 네 자 여러분 구매 인증 지금 많이들 해 주고 계시죠 네 위에 부분을 저희가 딱 제거를 해 주시면 미니 우드 트레이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주방에서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네 캠핑 갔을 때 저희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그냥 음식 같은 거 간단히 챙겨드시면 굉장히 감성적이죠 네 분위기 인테리어 올라간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SKY님이 스카이님이 좀 더 고민하고 사고 싶은데 사은품이 너무 예쁘네요 라고 해 주셨는데 자 저희 오늘 구매 인증 이벤트 있잖아요 맞아요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해 드릴 거예요 네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해 드릴 거니까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총 3분을 추첨을 통해서 3분이요 선정을 할 거니까요 지금 구매하시면 경쟁률 그래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들어오셔도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구매하시고 구매 타임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영상을 한번 또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구매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매 시간 열어드릴게요 영상 보고 오실게요 어떡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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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부터 저희가 진짜 캠핑을 무드있게 제대로 즐기시는 앨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이렇게 세팅을 저희가 해놨죠. 짜란! 자, 여러분 저희가 마시멜로우를 준비했어요. 마시멜로우를 준비했는데 저희도 이제 캠핑을 즐겨야 되잖아요. 육킵이 왔는데 즐기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면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지금 밝은 색 겟 해야겠네 라고 해주셨는데 바로 겟겟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진짜 또 놓치시면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컬러 그리고 가격을 누리실 수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스피드하게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혹시라도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고민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맞게끔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여러분 고민은 배송과 구매 인증 기회를 놓칠 분. 맞아요. 네. 얼른 얼른 구매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사은품 회자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오, 벌써 다 부어졌어. 네, 부어졌어요. 저희 밝은 색 겟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뒤에 지금 살짝 보이죠? 제 백그라운드로 보이고 있는 컬러가 샌드 컬러예요. 오늘 프리즘에서 선런칭하는 제품이고요. 오늘 단독으로 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밝은 컬러 선택하시는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텐트 설치 편한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음, 큰 우산 같다. 그냥 착! 끝! 1분 컷! 정말 간편합니다. 사실 원터치 텐트랑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유킵 스피디 텐트 같은 경우는 이름처럼 정말 스피디하게 펼쳐지는데 원터치 텐트 같은 경우는 접을 때가 문제거든요. 맞아요. 저는 실제로 원터치 텐트 펼치고 접다가 안 접혀서 그냥 버린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사실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펼치는 것도 간편하고 접는 것도 간편한데 거기에 가볍기까지 하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산을 펼칠 때 그리고 접을 때 그 메커니즘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산 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텐트 충분히 다 남녀 노사할 것을 펼칠 수가 있고요. 지금 샌드컬로 구매하셨대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추천드린 거 하셔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잘 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모기장도 있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있죠. 아까 또 보시고 오셨죠? 모기장이 저희가 이제 통풍구가 3면에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 통풍구를 또 모기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저희가 안정감 있게 모기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있다는 거. 저희가 실제로 좀 크기를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성님이 한 번 더 자세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전구까지 딱 예쁘게 달아놨으니까 인스타 느낌 한 번 가보실게요. 보시죠. 따라란. 들어왔어요. 저. 순간이동하셨네. 이렇게 키가 제가 183이에요. 183에 성인 남성이 다리를 쫙 뻗었을 때도 충분히 여유롭고요. 한 뒤에도 공간이 있어요. 커피 자체도 한 뼘, 두 뼘 정도의 여유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인, 커플분들, 가족, 3인 가족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고요. 이 안에서 낮잔도 주무시고 저처럼 이렇게 감성적으로 기타도 한 번 쳐보시고 인별그램 사진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인별그램 사진 감성 또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 자체로 찰칵 찰칵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도 감성인가요? 90년대 후반부터? 아니에요. 2022년 최신상 샌드컬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최신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최신상과 함께 있어서 같이 얻어가는 기분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딱 들어가시는 와중에 구매 인증을 또 해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문양의자 두 개, 테이블 두 개. 탁자용 요리용 구매 인증이요. 와, 진짜 똑부러지시게 구매하셨네. 탁자용, 요리용.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중요하시 생각하시잖아요. 전면은 저희가 완벽하게 커버할 수가 있고요. 답답하지 않게 산면에 통풍구와 함께 또 모기장까지 되어 있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쨍한 햇볕 때문에 열도 마면서 또 자외선 차단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자외선 차단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SPF 50 플러스예요. 자, 지금 입구 닫을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입구 여기 보시면 토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그실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답답하지 않게 산면에 통풍구가 있어서요. 바람 솔솔 들어오고 낮잠 주무셔도 편안하게 숙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텐트 바닥에 까는 담요는 혹시 한 컬러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한 컬러로 가는 거죠. 이렇게 컬러 맞춰서 갑니다, 여러분. 예쁘죠? 그래서 만약에 컬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텐트도 동일한 컬러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사실 우리 옷도 풀로 똑같은 컬러보다는 약간 톤온톤으로. 맞아요. 좀 다른 컬러로 하시면 포인트 컬러 되거든요. 이렇게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킵의 시그니처 컬러다 보니까 딱 지나가신 분들이 어? 그거 유킵? 이렇게 아신다고요. 유럽의 감성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국내에서 내가 얼리어답터로 남들에게 내가 좀 인싸다, 내가 좀 트렌드를 선도한다라는 느낌을 연출하실 분들은요. 우리 트렌디한 컬러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담요도 같이 판매 중이니까요. 함께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이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신다. 구매 인증 당첨자 발표할 거니까요. 여러분 5초 드릴게요. 인증해 주세요. 마지막 막차 타세요. 5, 4, 3, 2, 1. 여기까지! 여기까지! 구매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우리 당첨자 잠시 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시면 저희 사은품으로 라라란 브레드보드와 토스트 집게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3만 5천 원 상당이에요. 네. 3만 5천 원 상당이고 지금 여러분 댓글로 당첨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부럽다. 축하드려요. 자, 인별그램에 이거 여러분들 또 같이 사진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도드 트레이처럼 해줘도 좋고. 네. 그리고 오늘 또 캠핑 용품으로 이렇게 캠핑 가실 때 오늘 같이 구매하신 거에 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요. 훨씬 더 캠핑 무드가 업 되니까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와, 여러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구매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왼쪽 상단에 보시면 브랜드를 팔로우하실 수가 있거든요. 팔로우도 한 번씩 해주시면 팔로우 팔로우.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외에도 다양한 유킵의 제품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방송이 끝나도요. 저희가 이 가격 그대로 가니까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가격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속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좋은 건 나눌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오늘 구매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구매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저 유킵 브랜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로우해 주시면 또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꼭꼭꼭 해주세요. 네. 이렇게 다 오늘 정말 유킵과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시간 또 정말 좋은 가격에 베너핏 있는 가격으로 득템하는 시간을 열어드렸는데요. 이제 오늘도 저희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유킵과 즐거운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하세요. 네. 푸바! 푸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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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